올해도 찾아왔네 총각 뱃사공 총각 뱃사공 노래는 아주 부드럽지만 뉴스는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시사 뱃사공입니다. 뉴스의 강을 건네주는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누가 묻던데요. 우자돌림이냐. 김우성 PD, 이우영 아나운서. 어떤 우자 쓰시나요? 저는 도울 우자를. 저도 도울. 잘 안 쓰는 우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수관계는 없지만 같은 걸로. 여러 가지 말 한 차이가 바뀌는 것들이 참 재미있는 게 많은데 검수완박. 이게 사실 줄임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정치나 요즘 뉴스에 많습니다. 최근에는 검수원복. 원상복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원상복원. 검수원복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겠죠. 네. 한 장관과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한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법 개정안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을 펼쳤고요.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권이 축소됐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해놓고 정작 그 법 조문을 근거로 한 수사 확대가 정당하다는 건 법 해석 모순이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시향령을 말하게 된 배경을 말해달라. 사실 등 이게 핵심이긴 합니다만. 네. 이전에도 이제 등, 중 관련해서 저희가 논란을 정리해드렸었는데요. 한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 또 수사 지연 등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인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내달 10일에 이제 시행령 개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게 검수완박이라고 일명 불리는 건데 이게 이제 내달 10일에 시행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없어질 검찰의 공직자 또 선거 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이 이 시행령을 통해서 상당 부분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경제 부패 등에 이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세부범죄를 추가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다수의 의원들을 또 보유했기 때문에 끌고 갔던 방향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비판했죠?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로 위헌, 위법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헌법 75조에 나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바랄 수 있다 돼 있는데 네. 즉 시행령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했다는 게 근거로 든 건데요. 한 장관은 박범계 의원에게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자에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 내실 때 박범계 의원님께서 찬성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꼼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공방의 날이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날카롭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 공방도 아주 화제가 됐어요. 네. 정말 감정적인 공방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일명 채널A 사건의 당사자들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채널A 사건도 이전에 다뤄드렸었는데 현재 최강욱 의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핸드폰도 돌려받았습니다. 네. 최강욱 의원이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답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장관이 제가 위원님처럼 반만 하진 않았죠. 이렇게 받아쳤고요. 그 이외에도 최 의원이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장관이 제가 그따위 시게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시면 어떤 법적 쟁점, 정치적 쟁점보다 이 말들이 더 부각돼 버리면 선택권과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좀 뉴스를 읽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법사위에서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특수일부장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해서도 말이 오갔습니다. 수사기밀 유출했지 않냐 이런 말도 오갔죠. 네. 맞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한 건데요. 간단한 요지 정도 이야기하는 정도라고 하면 양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40여 철의 수표 추적, 계좌 추적, 통화 내역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수사기밀 유출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은 당연히 기밀 유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후보자로 제청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당시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 담당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참 여러 상황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첨예한데요. 어떻게 또 진행될지 저희가 관련된 소식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오늘 열릴 겁니다. 여기는 어떤가요? 운영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또 결산심사를 진행할 텐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공사 수조 특혜 의혹 그리고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이것도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국정조사 요구해 준 상황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면서 엄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의회에는 민주당이 다수, 또 정부 여당은 소수이기 때문에 좀 이런 갈등이 의회에서도 굉장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하는 이 김건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 알려주시죠.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허위경력 의혹 그리고 대통령실 사저공사 수의개혁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검찰 스스로 권력 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가족이란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눈 감고 있다. 이러면서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어쨌든 여야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패스트트랙도 언급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면 좀 힘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내 수석 부대표 진성준 의원이 또 한마디 했네요. 네. 진성준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좀 반발 입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MBC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마찬가지로 한 건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2년 이상 계속 수사를 해오고 있고 사실 특검이라는 게 수사가 끝난 이후에 눈높이 미치지 못할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이미 뭔가 다 대비를 해서 하는 것 같다.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또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야당의 관계 설정이 아직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야당은 당대표를 뽑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모습 국민들이 제일 기대할 텐데 그 해법을 찾아낼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앞서도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 부분도 굉장히 숨막히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 근접하기도 했네요. 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장보다 13원 90전 오른 1339원 8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1340원 20전까지 오르면서 134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게 13년 4개월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무역으로 먹고 사니까요.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팔고 이게 지금 주요한 경제의 기둥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의 환율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치솟을 때는 사실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였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같은 이유들이겠죠.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8%로 웃도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이어나갈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니까 최근 강달러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다른 지표들이 따라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는데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 사실 물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침체라는 무서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전 단계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게다가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무역 수지가 악화해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우려도 크죠. 그런데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달러 강세는 우리 경제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긴축 또 유럽발 경기 불안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커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당장 나한테는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 물가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부동산이나 다른 영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5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재차 오름폭을 확대하거나 또 유럽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 속도가 가팔라질 경우 최대 1,400원대를 바라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유효영아는 저는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IMF를 성인이 돼서 겪어봤잖아요. 달러 가격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오르면서 해외 출장 받던 분들이 그 달러를 쓰지 않고 귀국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졌죠. 특히 유가 이런 부분들도 걱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요즘 한글을 좀 어려워한다. 문회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심심하다. 사실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심심하네라는 표현도 있고 정말 깊고도 깊게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 이 논란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콜라보 카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기존에 예정돼 있던 사인회 예약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심심한 사과에 말씀드린다.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얼핏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 분노를 한 거죠? 네. 일부 네티즌들이 왜 꼭 심심하니라고 적어야 했나. 안 그래도 화나는데 심심한 사과라고 하니까 더 화난다. 이렇게 반응이 온 겁니다. 예. 이분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다라는 의미의 심심한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카페 측이 사용한 심심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의미인데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익숙한 그 심심하다는 뜻이죠.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뜻으로 일부 네티즌들이 잘못 이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네티즌은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진짜 실질 문맹률이 높다는 걸 다시 체감했다. 맥락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겠다라면서 황당해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과거에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이런 것들을 잘못 쓰거나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기도 합니다만 좀 바로 잡아야 될 것들 하나가 사흘 나흘 표현입니다. 이 사흘도 사흘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사흘은 사실 3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인데 이전에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기사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연휴가 생기는데 사흘 연휴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댓글에 그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흘이라고 하냐. 수정해라. 이런 식의 지적이 잇따랐고요. 또 최근에는 금일이라는 말의 뜻을 지금 할 때 금일 금요일로 알아듣고 대학 교수에게 불만을 제기한 학생 일화도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흘 나흘은 셋 넷으로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순우리말은 세는 것과 숫자를 읽는 것과 여러 가지 다른 활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를 것 같고요. 물론 아나운서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병역이라는 말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방금 금일, 금일 중으로 제출하세요라고 했더니 금요일까지인 줄 알고 제출 안 했다. 학생이 되게 격하게 항의하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설마 이렇게 교육률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키는 나라에서 이걸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문맥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로 유명한데 하지만 실질 문맥률이라고 하는 게 7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문맥률 자체는 낮지만 실질 문맥률은 높다는 건데요. 그런 일을 읽을 수 있지만 무슨 뜻인지 읽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문해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심심한 사과 논란이 한국에 취약한 문해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호영 하나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